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.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던데. 그러시던가. 얘기 좀 해요. 그놈 당장 찾아내서 죽이고 싶지요. 한다운 형사님. 날 쫓지 말고 날 도와요. 나도 기회를 줬어요. 거절한 건 형사님이야. 뺨 안 때린 걸 다행으로 알아요. 까비. 재밌었어? 응.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라. 이게 신의 뜻이야. 그치만 아까 했던 말은 전부 진심. 닥쳐. 이걸 어떻게 해. 놔. 이거 놔. 놔. 사람 좀 죽여줘요. 누굴요? 내가 그 새끼 죽인 다음에 당신이 나 죽였어. 그 약속. 꼭 지켜요. 너. 형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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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